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아이템 1대1 맞춤형 멘토링이 2024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강북 창업지원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멘토링은 사업아이템의 구체화와 현실 가능성 검토를 목표로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적인 발표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가 멘토로 추천되어 27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코칭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맞춤형 코칭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멘토링은 예비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멘토링의 핵심은 청년 예비 소상공인들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아이템 품평회에서 제안 PT를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코칭 방법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생성형 AI인 GPTG이다. 최병석 박사는 GPTG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참가자들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GPTG는 사업 아이템 평가부터 아이디어 도출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업 아이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멘토링은 강북 창업지원센터 주체로 열렸으며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가 멘토로 초청해 진행되었는데 1대1로 맞춤형 코칭 과정을 통해 최병석 박사는 AI 기반의 맞춤형 코칭을 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와 현실 가능성 검토를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진행되었다. 멘토링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병석 박사는 AI를 활용한 분석 도구를 통해 참가자들의 아이템을 평가하고 발표 기법과 발표 노하우를 전수하며 아날로그 프리젠테이션 기법까지 이어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템을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으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얻었다. 멘토링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1대1 맞춤형 코칭을 통해 각자의 사업 아이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석 박사는 참가자들과 함께 각 아이템의 창의적 컨셉과 테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를 보다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재정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GPTG를 활용한 AI 분석이 큰 역할을 했다. 최병석 박사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심사위원들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또한 발표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리허설을 통해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맞춤형 코칭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멘토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컨설팅 방식이었다. 최병석 박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GPTG는 참가자들 사업 아이템 평가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AI 도구는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표를 통해 각 아이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GPTG는 단순한 아이디어 평가를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참가자들은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아이템을 심사위원들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며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AI 분석을 바탕으로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해 발표 내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AI 컨설팅은 참가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했으며 창업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특히 AI 기반의 컨설팅과 맞춤형 코칭을 통해 참가자들은 창업 아이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 기법과 발표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였으며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재률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멘토링은 청년 예비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멘토링은 강북창업지원센터와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로 초청된 최병석 박사는 AI를 활용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코칭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AI 기반의 분석 도구와 발표 기법 코칭을 통해 자신의 아이템을 심사위원들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과 정의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최병석 박사는 경영학 박사이자 AI 컨설팅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귀중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